미출구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미출구는 지난해 8월 납세자 보호관의 의무 배치한 데 이어 최근 납세자 권리 현장을 전면 개정했습니다. 납세자 권리 현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습니다.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동문도 별도로 제정했는데 군은 납세자 권리 현장을 지난달 공포하고 철저히 준수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방침입니다.